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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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기 오사나 씨 집인데 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?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방 좀 지켜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러고 계세요 밖에 저러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고요 응 김남주 씨 제발 부탁이야 김남주 씨 갑자기 오락하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나 아빠 빨리 병원에 가서 눈 수술 받아야 돼 늦으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신세대 당부했어 왜 사나 아빠 데리고 빨리 오락병원으로 가 나 당방 이시 수술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가요 우리가 저 사람들 맞고 있을 테니까 얼른 이 사람 데리고 빨리 병원 들어줘도 가줘요 제발 아휴 아휴 여보 우리 나 금방 쫓아갈게 얼른 얼른 아휴 이 사람 이거 아휴 과연 се rä